음악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이제 토요일 마지막 방송하고 천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 하다 보니까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어 하다 보니까 가요 그냥 저장도 맛있게 드셨으리라 믿고 삼성전자 이야기로 종결 짓도록 해야죠 삼성전자 이야기 아주 귀에 막 박히도록 따갑도록 천회장이 떠들어 댈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고 좀 많이 부족하고 재미없다 한들 여러분들이 또 응원해주고 하면 천회장은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지금까지 인원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날이 추워도 몸이 아파도 했네요 보니까 천회장도 참 독한 놈이긴 독한 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쉴 때 되지 않았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쌩쌩 해요 쌩쌩 하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알겠죠? 갈 때까지 가보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의 러브콜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러브콜 여러분들 러브콜 받아봤나요?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현재 보면 세계의 반도체 산업을 주름잡는 그런 실력자들이 오는 6일날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닉스에 모두 직결하는가 봐요 모두 집합을 한답니다 모리스창 TSMC 창업자죠 그분하고 팀쿡 CEO 젠슨 황 젠슨 황이다 황 젠슨 황 엔비디아 창업자랑 리사스 AMD CEO가 함께 자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옳은 것 같고 진아 러먼 상무장관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좀처럼 모이기 힘든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들이 모일까?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세계 1등 파운드리 업체 하면 TSMC겠죠 TSMC가 24년 중공 목표를 해가지고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건설 중인 이 공장에서 생산설비 반입식이 열린다는 생산설비 반입식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반도체를 생산할 필요한 핵심 설비를 공장에 넣는 행사로 착공식하고 중공식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이재용 회장도 2021년 1월 4일날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평택 2공장 생산설비 반입식을 택했을 정도니깐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TSMC 생산설비 반입식의 참석자 몇 면을 쭉 보니까 이 대만계 커넥션이 늘어뜨네요 대만계 대만인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대만 출신들 이 모리스창은 대만인데 이게 미국의 이중국적자야 이중국적자 젠슨왕 리사소 이런 애들도 다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이들은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당연하죠 대만 출신들이니까 CPU 라이젠하고 GPU 라데온을 개발 판매하는 AMD는 위탁 생산 물량 대부분을 TSMC다 맡기거든요 삼성하고 GPU 관련 협약을 강하곤 있지만 파운드리는 TSMC 선호를 굽히지는 않고 있어 아직까지 대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엔비디아는 AMD보다는 덜하지만 TSMC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이 젠슨 황이에요 엔비디아 창업자 애플은 AMD보다도 TSMC와의 관계가 더 끈끈하겠지 애플은 수년째 TSMC의 핵심 반도체 생산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려대상도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팀쿡 CEO는 최근에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2024년부터 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플 칩이 생산될 미국 공장의 이벤트에 팀쿡이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장에서 약 4나노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이 공장에서 5나노 칩을 생산할 계획이었어 월페이퍼 투입량만 한 2만정으로 계획했던 그 생산량도 늘리지 않겠나 보는 것 같습니다 애플 AMD 등 고객사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 경쟁업체 또 우리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해지고 있어요 삼성은 지난해 미국 텍사스조 테일러시의 파운드리 미국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테일러시에 따르면 삼성은 이달 신축 부진의 건물 공사를 시작을 했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미국 텍사스조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신축 현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성대한 착공식을 준비 중이에요 시점은 내년 1분기가 유력한데 이재용 회장하고 주요 반도체 경영진의 참석은 100%에 가깝죠 이 회장의 경우는 매주 열리는 공판 일정이 관건이지만 대통령 등이 참석하는 국가 행사의 경우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일정을 조정하는 게 현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두 정상 모두 최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삼성의 경우 미국 파운드리 공장 착공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미 정상이 텍사스조 테일러시에서 다시 회담을 가질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미국의 연말 연휴 등을 감안하면 착공식은 1분 깊게 열릴 것 같다 삼성의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행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 또 다른 관심은 TSMC랑 삼성전자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지 여부인데 그 이유는 지난해 삼성전자 등에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 최근에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서 삼성전자를 찾아가지고 공장 유치 활동을 벌였습니다 EU 차원의 반도체 육성책도 마련 중인데 EU는 1일 날 27개 회원국 담당 장관들이 반도체 생산 확대에 약 59조 원을 투자하는 EU 반도체법에 합의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 법안은 향후 EU와 유럽의회 간 협의를 거쳐가지고 유럽의회를 통과하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EU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한 20% 정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시장 점유율은 한 10%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EU 회원국들은 선폭의 5나노이야 최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산업용 반도체를 만드는 전통공장 구축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다만 반도체법을 통한 지원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민간 투자를 결합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EU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은 당장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1에서 3공장이 가동 중인 경기 평택에 4, 5, 6 공장 부지가 남아 있어요 현재 4공장 부지에선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5공장도 내년 1분기에 기초공사 시작합니다 미국 퇴사스튜 테일러에 마련해온 부지도 상당하죠 이렇게 EU 지역의 반도체 불모지에 가까운 점도 고려해야 하는 것 같아 대규모 파운더리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반도체 장비업체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직접 효과가 필수적이란 거지 유럽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반도체 관련 인프라가 현재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NXP나 STMicro, 인피니온 등의 반도체 업체들이 유럽에는 본사를 두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큰 고객은 아니야 얘들이 아닙니다 EU 비장비로 유명한 네덜란드 기업 ASML은 한국, 대만, 미국 등에도 이미 ASML의 연구개발센터나 서비스 법인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삼성전자가 EU로 서둘러서 가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그래요 유럽은 삼성전자가 무조건 가야 하는 지역은 아니다 혜택을 살펴서 결정하면 된다 혜택을 살피라는 거지 무리할 거 없다 조급할 거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 공장 신축도 고려해 보면 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생산지 다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팀쿡 CEO는 최근에 아시아, 미국뿐 아니라 유럽으로 생산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자들이 유럽 진출을 검토 또는 확정한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TSMC는 독일 드레이스텐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을 알았는데 이 TSMC는 3분기 실적 설명에서 유럽 진출에 대한 질문의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았고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 선언한 미국 인텔도 독일 등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밖에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수요 업체들이 유럽에 몰려있는 것도 모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파운드리 사업부는 중장기 라인하고 글로벌 단지 운영 전략 수립을 할 경력직원을 뽑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 출신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평택하고 미국 테일러 등의 예정된 라인 그 외에도 제3의 공장을 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포석으로 현재 분석이 되는데 삼성증권은 지난 7월 보고서 통해서 파운드리의 경우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현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럽의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한 거겠죠 유럽 출장이 잦은 삼성전자 반도체 경영진도 현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뭔가 제안을 들어볼 계획이고 그래서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최근에 정부 소식통을 운영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경영진이 팀을 꾸려가지고 내년 1분기 유럽을 방문할 계획이다 뭐 그렇게 보도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전자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TSM지랑 저는 그래요 멋진 한판 승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뭔가 발전이 있고 성장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소식으로 저는 마지막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즐거운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